이거 잘졌는데? 오우 되게 깊다 오우 너무 힘이 세 오우 누나 이거 봐봐 이 긴막대가 여기 골절돼있어 오우 되게 깊다 오우 무섭겠다 나도 지금 흔들기 덮고 있단 말이야 누나 저거 누나가 너 안져도 돼 저거 모터가 알아서 해줘 아 저기로 대야될게 하네 뭘 저기로 가 여기까지 어 저 모터 있는데도 뭐 가져올거 있어 저쪽으로 가야돼 여기로? 아 저 배 있는데로 어디?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저 아까 텐트? 네 뭐